네 지금 요새 좀 폐에 기침이 좀 많이 나는데 요 부분이 어떤 좋지 않은 메탄가스를 좀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폐에 상당히 안 좋은 어떤 그런 게 올 때 기침이 날 때 이 자리에 이렇게 보루카브로 블랙 다이아몬드 희귀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날려면 이쪽 자리에 가운데 손가락 요 부분에 반지를 끼거나 아니면 이쪽에다 이렇게 놓고 요렇게 사 이렇게 쥐고 있으면 5분 뒤부터는 기침이 멈춰요 그리고 숨쉬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지금 말하는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건 주작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눈도 좀 맑아져요 이 부분이 눈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수지침 자리 눈 자리 같은데 위하고 장기 심장 요런 부분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요래 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열이 나요 그리고 상당히 효과를 받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냥 그거 했을 때는 이게 빨리 바짝 마르고 이렇게 건조해지는데 이런 식으로 만졌을 때는 건조하도가 심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크게 건조해지지 않는 걸 느낍니다 좀 신기하더라고요 여하튼 이거는 기록을 남겨놓고 지금 벌써부터 이제 1분 정도 됐는데 기침이 멈추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콱콱콱 하는 그런 기침은 안 좋은 것이 밖으로 나오는 그런 걸 말합니다 사실 이걸 펴고 나면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기침이 나와요 이걸 이제 딱 이렇게 한번 한쪽으로 갖다 놓고 이렇게 딱 해보면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볼수록 목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침이 나오고 목소리도 바뀌고 이렇게 나와요 신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 이제 또 올라가서 해놓고 이렇게 살짝 지겠습니다 좀 다르죠 숨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숨쉬기가 좋고 그래서 페르만자나 또 폐암이나 이런 기침 나오거나 또 목감기 폐질환 기타 여러가지 면에서 숨쉬기 곤란할 때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거 지금 말을 많이 해도 기침이 안 나잖아요 신기하죠 이상 광해 보석 갤러리 카페 였습니다